음악 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요번 시간에 양띠입니다 양띠분들 신축용 총운세가 어떨까요? 자 얘기해 드릴게요. 양띠분들이야말로 제가 저번에 대박나는 띠라고 그랬죠? 그래도 기운을 복드다주기 위해서 끝에 대박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온 그런 분들을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왜냐면 안 되는 것보다 오십 퍼센트가 넘고 칠십 퍼센트가 넘으면 대박이지. 안 그래? 대박이 특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단 서른 한 살의 띠들이 대박이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는 오십 오세의 양띠가 지금 안 좋아요. 이동 변동을 할 때 많이 심각하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. 그거는 지금도 저한테 오는 느낌하고 똑같습니다. 그런데 서른 한 살의 양띠분들은 이동 변동의 문서까지는 아니라도 올해 결혼을 하는 분이 있다라면 양띠들은 무조건 내 생일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 서른 한 살 짜리가 3월 달에 만약에 생일이 들었다면 인간으로 인해서 치면서 이동을 했는데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도 또 예를 들면 이 서른 한 살 양띠들이 표현력이 약간 부족한 거지 또 속이 깊어요. 그래서 아마 서른 한 살 분들은 괜찮습니다. 양띠들이 또 마흔 세 살의 김희생 양띠들도 괜찮아요. 올해는 이분들도 대운이 들어왔다고 봐도 괜찮아요. 대운이에요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뭐 남들이 말할 때는 소하고 뭐가 충이 꼈네 그거 없어. 올해는 소외이고 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이분들은 올해는 뭐를 하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 저질러 놓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. 김희생 양띠들이 올해는 남자분이고 여자분들이고 아마 뭐를 못해서 몸살이 나고 사람이 운이 들면 양띠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운이 들어오잖아요. 더 운이 들어오는 애가 되면. 가만히 있다가도 뭘 하고 싶어. 내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. 혼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운이 안 좋은 애는 귀에다 대고 야 너 나랑 나랑해 이거 괜찮다 이러면 그게 팔랑귀가 되는 거야. 그건 조지는 게 되는 거고. 야 동업은 조지어. 절대 못 되는 동업. 하지만 네가 돈을 투자 안 한다면 넌 해. 100% 이득 돼. 빠져나올 때도 쉽게 빠져나오게끔 머리를 쓰고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. 자 43살에 양티가 그렇습니다. 자 55은 올해 조금 같은 양이라도 조금 힘듭니다. 55에 만약에 6월생이 들었다면 좀 힘들어요. 올해는 조금 진짜 정미생들이 많이 버겁게 가야 되고 문서 이동이 있다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올해는 남쪽 남서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북쪽도 괜찮고요. 아 북쪽이요? 네. 원래 북쪽은 좀 안 좋다 하지 않아요? 북쪽이 왜 안 좋아요. 머리..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 잘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나도 100%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해를 받을 수 있는 남쪽에서 자서 남양으로 자는 게 참 좋고요. 꿈이 이상한 꿈이거나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동쪽으로 잡니다. 자 단 북쪽으로 잤을 때는 돈이 들어오는 쪽이에요. 북쪽으로 머리를 뒀을 때 단 서쪽으로는 안 둡니다. 사람을 죽으면 서쪽으로 사람을 거꾸로 누워놓는 게 서쪽입니다. 지금까지 55달까지의 양띠들의 운세를 해봤습니다.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제 말이 정말 본인들한테 좋은 말은 복이 되고 나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